세상엔 처음부터 길이었던 길은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걸어야 길이 되는 거고 단단한 흙을 두들기고 깨트리고 뚫고 나가야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미안하게 해서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잖아 쓸모음은 항상 아홉가 아니라 네가 섬겨야 할 주군이라고 몇 번을 말했던데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를 만드라 분명되지마 산을 약속해서 너 아침 나절 내내 안 보이셔서 이때도 울어버니 얼굴도 못 보고 시집가 온 줄 알았습니다 어떤 게 지소 씨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 단관없으니까 그냥 가시오 진짜 여인이 방들게 하는 분이시다 오늘은 중국에서 한중 가요실을 했다 천번이야 그 안에 한아비라도 발 꺾지 못하며 난 이 집에서 영영 나갈거야 여기야 여기 사람 있어요 지소씨 좋아하는게 힘든건 아닌데 네가 무슨 상상을 한건 대신 좀 비켜라 태국의 괴를 보고 있으니까 밥맛이 떨어져서 현 내가 맨날 엄마 혼자 냅두고 뛰어다니더라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언제 정신을 잃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은혜는 무슨 대놓고 표현한거지 은혜가 없었던데 은혜가 없음 또 배고파 저희도 다 먹으면 나아 가위라 뼈 너는 어찌 성품이 아니라 외견부터 궁금해 하는지 걱정봐라 성안이 아주 환하시다 나를 이순간에 데려다 놓기 위험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냈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